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Let's Developed죠. 덜 개발되어진 과거분사 세계에서, 뭐 제3세계 후진국들 후진국이란 말은 정확하면 안좋죠. 제3세계로 쓰겠습니다. 자, %가 주어져. %인데 job of the population 자, 인구 자, 인구의 %인데 또 인볼브도 과거분사에요. 앞에 나오는 인구로 수집해주고 있어요. 연관된 자, in agriculture까지 농업 자, 농업에 연관되어진 인구의 %가 주어 단수 is declining 감소하는 중이다. 감소 자,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those는 일반주어 those people이죠. 자, 사람들인데 자, remaining in agriculture 까지 자, 그래서 those people 로 잡아주니까 복수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보죠. remain 남아있는 뜻이죠. 남아있는 자, 줄고 있지만 남아있는 인구 사람들은 are not benefiting meeting 하면은 이익 자, 이익 이익 이익을 받는건 아니다 자, 이익을 받는건 아닌데 자, from technological 행사고요 자, advanced is 명사 수집해주고 있죠 기술적인 진보 의 이익을 자, the typical 시나리오 일반적인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인데 in less developed world 까지 시나리오가 다시 주어였어요 자, is 단수예요 그럼 덜 개발되어진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뭐 전형적인 이야기는 원이 받아주는 게 있어서는 시나리오죠 자, 이야기인데 in 위치는 전치사 위치 외로 잡으면 됩니다 관계부사로 자, 그곳에서 a few 소수의 매우 작은 commercial agriculture list 상업적인 농업 생산자들 기술적으로 저 부사 advanced 되어졌어요 third 기술적으로 advanced 수집해주고 기술적으로 진보되어진 자,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진보됐고 자, while 여기서는 반면 자, 하면 the vast 는 방대한 대다수 남아있는 농업인이죠 농업인들은 are incapable 입니다 not 이에요 자, 하면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냐면 of competing 경쟁 할 수 없다 당연히 돈으로 질러대니까 안되겠죠 자, indeed 정말로 this vast majority 남아있는 this 가난하고 돈 없는 농부 대다수 자, 가난하고 가난한 농부의 거대 대다수 들은 this 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일단 뭘 못하는지는 뒤를 봐야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볼게요 일단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자, 왜냐하면 빈칸 이렇게 내려면 될 수 있겠죠 자, because of 들어갔네요 because of 까지 이렇게 large global causes 세계적인 원인이죠 세계적인 원인 더 큰 세계적인 원인들로 as an example 예를 들자면 뜻이겠죠 자, 케냐에서 넓은 장소 농부들은 are actively 삽입절이죠 그러면은 활동적으로 격려 되어진다 수동템 격려 자, 격려 되어지는데 자, 뭐 to grow 하는 것을 목적어 자, 뭐를 성장시키냐면 export crops 수출 곡물 수출료 공물을 search에서는 like 예를 들어 t 차나 커피를 at the expense price는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뜻보다는 대가 라는 뜻이에요 자, 대가인데 자, 대가인데 자, of basic food production에 자, 그러면은 기초적인 생산 음식 예 우리 주요 주요 음식이 음식이겠죠 자, 그 결과는 자,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수출용 곡물만 키운 결과는 is that 접속상 자, staple people crop 하면 일용 곡물 일용 곡물 일용 곡물이라는게 우리 일상 곡물이라고 할게요 일상에서 먹는 일상에서 먹는 일상에서 먹는 곡물들 자, 이게 search에서 예를 들어서 maze 자, corn maze 옥수수 자, 같은 일상 곡물들은 주어 is not being 진해경 또 수동태 자, 이거는 생산되어지지 않는다 자, in a sufficient 는 충분한 양으로써 부족하단 말이죠 자, essential argument here 까지 자, argument가 주어고요 사실 자, 본질적인 논쟁 자, 여기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논쟁은 자, is that 동격의 구조죠 that 절이 전체 보호절이에요 자,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까지 자본주의자 형태 의 생산 자, 자본주의자들에 의한 형태의 생산이란 것은 자, mode가 여기서 또 주어죠 job 자, is affecting affecting 에서 약간 영향 을 주는데 affect 는 예전에 수능에 나왔듯이 약간 부정의 의미를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pesant 는 소작농 농업 서작농 너무 부라고 할게요 자, 농업의 생산에 자, in 어디에서? less developed world 에서 덜 개발되어진 나라에 자, in a such a way 자, 그러면 그러한 방식인데 as to 는 뭐 like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as to like limit the production of staple food 자, 여기서는 제한 하는데 생산인데 staple food 아까도 나왔죠 일용식 곡물에 대한 생산을 제한하는 식으로 그러한 방식까지 자, thus 그러므로 코우징 하면서 실제 주어는 아까 누구였죠? 얘였죠 자, capital 모드가 자본주의 형태의 생산이 능동의 뜻이죠 코우징 유발 시키면서 그래서 능동의 뜻을 잡은 거 고년의 성질이니까 이 캐피탈리즘의 성질을 능동으로 잡아요 자, 음식의 문제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빈칸에 들어갈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글로벌한 원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글로벌한 원인은 뭐예요? 여기까 여기서 나오게 본인이 생산하고 싶어도 본인의 선택이 없었다 정부나 뭐 이런게 수출용 장모를 어 만들도록 억지로 시켰단 말이죠 자, 그래서 have lost 여기죠 컨트롤 오버 대하의 뜻이에요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자, have ton to 는 의존했는데 기술에 음식 생산에 아니죠 그래서 자본주의자들만 쓰고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느낌으로 썼고요 자, 도전해왔는데 캐피탈리스트 모드 자본주의 형태 생산에 도전한 적 없어요 맞죠 우리 아직까지 힘들어합니다 자, have reduce 줄여왔는데 그들의 연관을 캐시클럽 줄이지 않았죠 더 많이 생산하고 있죠 자, have regain 다시 얻었는데 경쟁력을 세계적인 시장에 다시 얻었단 말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본인의 선택권 없이 정부 주도하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의 1번의 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농업을 좋아했죠 농업을 좋아하면 농업을 제3세계도 좀 도와줘라 여튼 자, 여기서 제3세계농업의 이중고통이라는데 첫 번째 고통은 자본주의자들에 쳐서 경쟁력이 없고 두 번째 고통은 여기서는 정부 주도하에 선택권 없이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해서 이중고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 글에 성질나 있는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세계농업생산의 이중고통